수박과 참외를 줄을 띄어서 위로 올라가게 만들고 있어요. 아따! 어? 뭐기? 알로기 찰옥수수입니다. 알로기 찰옥수수 잘나긴 했네요. 여기까지 알로기 찰옥수 요기는 미백 2호 강남쿵이 막 어떡해 옥수수 시감고 올라가고 있는데 옥수수가 강남쿵이 우리 간편 여기다가 그물인가 그거 띄어준다겠는데 우와 여기는 제 키만하네요 우와 여기는 늦게 심은 강남쿵 내가 그럴줄 알았어 내가 그럴줄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크레졸 비누액을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벌레들이 안온다고 해서 해놨거든요 곳곳에 해놨어요 보이시죠? 저기 끝에도 보이고 여기 오면 크레졸 냄새가 나요 이야 여기 수박 이렇게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올려줬네요 저번에 와서 올려줬는데 하우 뭐가 뭐 모델라가 안그러더니 올라가고 있네 오 꼬리꼬추 두개 우리 여기 보세요 생강 나오는거야 여기 생강은 30도가 넘어가면 생장이 멈춘대요 그래가지고 비닐을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이것저기 고구마줄기거든요 작년에 저기 있던거 삼지국가 덮어놨던건데 여기다가 풀난다고 덮어줬어요 감을 그렇다고 근데 그 뚫고 나오네요 아우 가지를 너무 가까이 심었나 다음에 오면 토마토 토마토 또 따먹게 생겼습니다 이야 마디오인가봐요 마디마다 열렸네요 다음에 오면 또 따먹겠네요 여기는 하늘망 청양고추라 여섯개 저기를 딱 올라가라고 여기는 우와 이게 청양고춘데 오 청양고추가 아삭이 고추만 해 아이고 모르겠다 우리가 먼저지